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갓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갓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여성 마운틴쿡 RDS 다운 쇼패딩이 차지했습니다. 여성 패딩 중에서도 좀 하드한 제품이에요.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등산시나 추운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충전제는 솜털과 깃털이 8대2로 충전되어 있어요. 모자의 털은 탈부착이 가능한 천연 너구리 털이에요. 컬러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그리고 블랙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마운틴쿡 RDS 다운 남성 쇼패딩이 차지했습니다. 허리라인까지 오는 숏한 기장의 핏감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항공점퍼 형태의 후드형 쇼패딩이랍니다. 고급스러운 로고와 와펜 그리고 후드와 백면의 스트랩이 포인트네요.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윤리적 책임감을 나타내는 RDS 인증을 받은 덕다운 충전제를 사용했답니다. 발수 가공에 코튼이 함유된 경량하고 내구성 좋은 라이프 캐주얼 기능성 소재로 프리미엄 유러피안의 멋스러운 디스커버리 대표 모델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연 1위를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페이드리버십을 남성 쇼패딩이 차지했습니다. 치환경까지 생각한 리사이클 플리스 소재로 프리미엄한 도심 라이프를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플리스 패딩이랍니다. 겨울철에 가볍고 따뜻한 보온성을 제공하는 캐주얼한 플리스 소재예요. 베이직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자수화 로고 그리고 와펜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랍니다. 밑단 스트링을 조여서 보온성을 강화할 수 있네요. 와 뒤집어 입을 수도 있어요. 하나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으니 더욱 좋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